근데 연극영화과에서 연출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 연출 전공을 하냐고. 연기 전공이요? 예, 예, 예. 원래 꿈은 배우. 그렇죠. 근데 연출을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예, 예, 예. 그러면서 그냥 배우에서 연출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액션 영화라 특별하게 연출할 건 없어요. 아... 그냥 테이블에 올라가서 발로 차고 이렇게 접시를 하게 드리고. 저 그 연기보고 진짜 많이 웃었어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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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시 개봉해야 돼. 아, 진짜. 진짜 시대를 그거 지금 개봉하다가 대박 날 거야. 역주행하자. 역주행하자. 왜냐면 완전 코멘트일 수 있어. 시행되구나. 아무도 못하는 얘기. 아무도 못하는 얘기. 봤어? 봤어? 아, 봤죠. 장난 아니야, 그거? 방금 소개받은 마태오입니다. 마태오! 아무도 그런 말 못해. 아니, 방금 찰내면 이거를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툭 캔드 팍 가던가 아니면 팍 캔드 푹 이렇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질을 잘못 먹었나? 가질을 잘못 먹었어. 매일 새로운 E&A.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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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